수특 영어 텍스 1의 16번 In the 1950s, Herbert Simon and James Martin introduced one decision-making framework for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behavior. 1950년대 Herbert Simon과 James Martin이라는 사람이 introduce, 도입했다. 하나의 의사결정 틀을, 조직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형태겠죠. Although they elaborated on the bureaucratic model by emphasizing that individuals work in rational organizations and thus behave rationally. 까지 오도절이고 비록 뭐뭐이지만 이거죠. 비록 그들이 elaborate on 하면 뭐뭐를 상세히 설명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비록 그들이 bureaucratic 하면 관료적인 관료의 이겁니다. 관료적인 관료 제도의 관료주의의 모델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by emphasizing 강조함으로써 이거죠. by 동명사 뭐뭐함으로써 강조함으로써 자, 무엇을 접속사 됐 이하를 이거죠. 대절에 다시 주어동사 와서 이 개인들이 일하는데 임상 중요합니다. rational,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organizations, 조직에서 일을 하고 따라서 행동하는데 rationally,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이거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여기까지가 접속사 대자리 같죠. 자 그렇게 이 관료주의 모델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그들의 모델은, 위치니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이고 eventually won them the Nobel Prize in economics까지가 관계대명사자 끝났죠.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이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주었던 그들에게 원 뒤에 A, B 보이나요? A에게 B를 어깨하다, 안겨주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주었던 그런 그들의 모델이 Added a new dimension 새로운 그런 dimension, 측면, 일면 이거죠. 새로운 측면을, 일면을 추가했는데 즉, 뭐냐면 그 새로운 측면은 무엇이냐면 즉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그 아이디어, 그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 동격의 대신 와서 뭐뭐라는 생각하고 수식을 하고 있죠. 뒤에 완전한 절이 오고요. 의미상 중요합니다. 인간의 rationality, 뭐 합리성이 이성 또는 합리성이 is limited, 제한되어 있다 이거죠. 제한되어 있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추가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다시 볼게요. order는 당연히 do, even though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비록 뭐뭐라 하지만, 뭐뭐라이지만 이거죠. 그러니까 부사절의 내용과 주절의 내용이 조금 반대가 될 거다. 가정할 수 있죠. 비록 그들이 이 관료주의 모델을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강조함으로써 개인들은 합리적인 조직에서 일을 하고 따라서, 따라서 그럼으로 넣었습니다. 따라서 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렇지만 그들의 아이디어, 그들의 모델은 즉, 어떤 모델이냐면 그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다 준 얻게 한 그들의 모델이 추가했다. 새로운 일면을 즉, 어떤 일면이냐면 그 아이디어 인간은,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 즉, 그런 일면을 추가했다. By offering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to classical assumptions of rationality in decision making By offering 뭐뭐 함으로써 이거죠. 다시 봤죠. 뭐 제안함으로써 또는 뭐 제공함으로써 더 의미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거죠. 더 more realistic alternative입니다. 더 현실적인 그런 alternative 대안이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뭐 제시하다, 제안하다, 제시함으로써 뭐의 classical assumptions of rationality이죠. classical, 고전적인이죠. 고전적인 그래서 의사결정에서 이 합리성에 대한 고전적인 assumptions 가정입니다. 가정들의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모델은 지지했다. 그 행동주의적 관점을, 이거죠. behavior 와야 되고요. 행동주의적 그런 관점을 뭐에 대한 개인의 그리고 조직의 이런 기능에 대한 행동주의적 관점을 지지했다. the model suggests that 그 모델은 시사했다. 접속사 될 이하를 하고 대절해서 이 부사절이 먼저 옵니다. 시간의 부사절 뭐 뭐 할 때, 그죠. when individuals meet decisions 개인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they examine a limited set of possible alternatives 임상 중요하죠. 그들은 examine, 검토하는데 unlimited set of 입니다. 제한된, 이런 한정된, 제한된 이런 set of 1년의 가능한 대안들을 possible alternatives, 대안들을 검토한다. 이거죠. 자, whether than all available options 자, 뭐보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 이거죠, 뭐뭐라기보다 뭐라기보다 모든 all, 모든 이용 가능한 그런 options, 선택안들보다는 이거죠. 모든 이용, 선택 아니죠. 선택안들보다는 모든 이용 가능한 선택안들보다는 그 제한된 의미상 중요합니다. 제한된 1년의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한다. 자, 개인들은 이것도 의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satisfies 했고 그 표현 만족하다 라는 거죠. 이거 동사로 만족하다 입니다. 자동사로 써서 보통 이제 작은 성과에 만족하다 이런 뜻인데요. 작은 성과에 만족한다 that is 즉, 이거죠.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다 라는 거고 그들은 accept, 받아들인다 라는 거죠. 받아들인다 자, 무엇을 satisfactory 만족스러운 satisfactory 형용사로 만족스러운 또는 good이도 충분히 좋은 뭐 적당히 좋은 그런 선택의 선택을 받아들인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또 나왔죠. 뭐라기보다는 뭐 보다는 insist on optimal choices 의미상 중요하죠. insist on 자, 뭐뭐를 주장하다 고집하다 이거죠. 뭐뭐를 고집하다 주장하다 고집하기보다는 자, 뭐를 고집하냐면 optimal 최적의 이거죠. 최적의 선택을 아이고 최적의 선택을 고집하기보다는 They make choices that are good enough 자, 그들은 선택을 하는데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good enough 뭐 충분히 좋은 뭐 적당히 좋은 그런 선택을 한다 because they do not search 왜냐면 그들이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until they find perfect solutions to problems 뭐 할 때까지 그들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들을 찾을 때까지 이거죠. 그래서 완벽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지 않고 그냥 충분히 좋은 그런 선택들을 한다. 따라서 그러므로 의미상 중요하죠. purely 순전히 뭐 온전히 이거죠. 순전히 과학적이거나 또는 structural 구조적인 그런 views 관점들 뭐에 대한 management 관리 경영 이거죠. 관리 경영 뭐 의사결정 이런 느낌인데 이런 관리에서의 경영에서의 순전히 과학적이거나 구조적인 관점은 인 붙어야 됩니다. 인 appropriate 적절하지 않다 이거죠. 적절하지 않은 인이 붙어서 반대가 되죠. 적절하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면 약간 인간들은 제한된 1년에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해서 적당히 만족스러운 적당히 좋은 것에 만족을 한다 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왜냐면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inappropriate 와야 되구요. 뭐 improper 또는 unsuitable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부적절한